네,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3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그널 음악 들으시면 좀 몸이 들썩들썩 하시죠? 네, 몸이 들썩들썩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도 정면 브리핑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아침에는 춥고. 저 오늘 폴라까지 끌어왔는데 낮에는 조금 더운데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아침 기준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핫팩 꼭 쥐고 있거든요. 9월부터 썼어요. 진짜, 진짜. 또 오바. 아, 이거 핫팩이 아직 그거... 많이들 쓰시는데요, 요새. 아, 그래요? 아, 오바가 아니구나. 아,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날씨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극한직업이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날씨도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 없고 정치는 한술 더 투고 이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하는 건 극한직업에 종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자, 오늘 첫 소식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 연으로 따지면 2310만 원 이거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연 최대 1800만 원인데요. 이게 최대 231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파위법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범 예고했습니다. 10일부터 입범 예고하게 되고요. 원래는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에서 3개월 차는 월 250만 원, 4에서 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는 16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거예요? 내년 1월? 맞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인데요. 그럼 1월부터 육아휴직하는 분들은 이 돈을 받는데 그 전에 미리 휴직한 사람은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듣고 계신 분들께서 그럼 우리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급이 돼서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에 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면허용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거기에 대한 또 비용 부담이 있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하고요. 지원 수준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될지. 그런데 이건 어쨌든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고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사실 좀 불이익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또한 다음 뉴스가 이게 저도 이게 처음 봤는데 삼성전자 CEO인가요? 이분이 사과를 했어요. 아, 전영현 부회장이. 아, 부회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정도 안 가지고 있는 국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국민 주식이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어쩌. 안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5만 전자가 되면 어떡하냐. 주가가 계속 내림세여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3분기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 매출액 79조 원으로 1년 만에 17.2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적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밑돈 결과치가 나온 거라서 시장이 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AI 열풍 때문에 8월까지만 해도 3분기에 13조 원대 영업이익 나오는 거 아니냐 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10조 원대 정도로 전망치를 냈었는데 10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1.15% 하락해서 6만 300원으로 6만 원 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장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를 한 겁니다. 이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 모든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고 꼭 재도약의 길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과까지 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만 할 수는 없죠.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여기 실적도 발표가 됐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일단 LG전자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좀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3분기 매출 22조 1,769억 원, 영업이익 7,511억 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은 10%가량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줄었고요.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증권가가 예상했던 영업이익 수치보다 이번 실적이 23%나 밑돈 수치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오늘장 주가 마이너스 5.5%로 9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또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적자는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업이익 4,4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8% 넘게 줄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또 129.5% 증가했고요. 매출은 6조 8,778억 원으로 16%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또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4,483억 원 이 금액이 시장의 전망치 4,200억 원을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 계열사랑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주가가 3.93% 오른 상태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 주식을 몇 년째 들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언제 샀냐면 이게 지금 10분의 1로 줄인 거거든요. 금액은 옛날에. 예를 들면 지금 6만 원이다,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옛날 기준으로 하면 80만 원, 70만 원, 90만 원. 그런데 그때 샀거든요. 엄청 옛날에 사셨네요. 뭐 엄청 옛날, 조선시대 뭐 이때는 아닌데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산 거 저는 시간도 없고 그거 매일 들여다보기 계속 갖고 있어요. 네, 많이 올랐겠네요. 아닌가? 손해는 안 봅니다. 아, 좋네요. 자, 다음에 요새 초미의 관심사죠. 의대 문제인데요. 국립의대 8곳 중에 지금 수강신청, 4개 수업이 수강신청 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휴학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지금 국립대 8곳에서 2학기에 개설된 강의 10개 중 4개 이상에서 수강생이 0명,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그러면 6개는 수업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업조차도 수강생들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국립대 의대 8곳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거고요. 이들 대학의 개설 과목이 374개였는데 이 중에 15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군대 가려고 휴학한 학생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의관은 이게 36개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반 병으로 가면 18개월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군 휴학을 한 학생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달 23일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 중에 자료를 낸 37개 의대에서 모두 1059명이 군입대로 휴학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1059명 하면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는 2021년에는 군 휴학을 낸 학생이 116명, 2022년에는 138명, 2023년에는 162명 수준이었는데 그 규모가 의정 갈등이 빚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불어난 수치, 그러니까 한 6.5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 휴학생 가장 많은 한 국립의대는 69명, 그리고 53명, 49명 등의 순으로 군 휴학생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군의관으로 가면 39개월, 아주 긴 시간 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것보다는 짧은 현역병,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군 복무를 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의대 증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군의관이 너무 길어요. 39개월이면 사실 귀중한 시간이 굉장히 너무 군의관으로 파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이번에 좀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현역으로 가고 군의관 안 가면 군에서 군의관의 수요가 분명히 많은데 그럼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부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런데 이거 진짜 의대 문제, 의대 정원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얘기 계속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스라엘에서 8개월 동안 의사들이 파업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8개월까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은 국민, 뭐 우리가 기록해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그리고 정치권도 여기 있어서는 정파적인 어떤 전략에 매달리지 말고 좀 협심을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참, 그리고 요새 바빠서 OTT 못 보죠. 그거는 보잖아요. 흑백요리사. 오늘 또 아마 나올걸요? 맞아요. 수익마다 나오니까. 흑백요리사. 그런데 그거 보니까 겨울에 찍은 것 같더라고요. 화잉마다 나온대요. 아, 그렇군요. 그 안 본다는 게 여기서 지금 두 손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흑백요리사. 그게 겨울에 찍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마트에서 막 물건 사고 이럴 때 보니까 막 굉장히 두껍게 오시고. 되게 열심히 보시네요, 교수님. 그럼요. 그거 지금 전 세계의 비드라마 부문 1위입니다. 진짜 재미있긴 하죠. 비드라마 부문 1위예요. 거기에 지금 출연하셨던 요리사 셰프분들은 셰프라는 게 사실 프랑스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다 셰프라고 그러거든요, 독일. 그런데 이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셰프요. 셰프를 불어로 셰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나 다른, 일부 국가에서 셰프하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는데 원래 셰프는 그런 거거든요. 회사 사장도 셰프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OTT 업계가 우리나라 차별되어야 한다는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 얘기가 빠져들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이 OTT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일부 OTT 업체들이 온라인 해지를 허용은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그리고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지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까지는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해서 환불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종료하는 시기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 대금 환불을 또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유튜브는 말해요. 우리나라만 차별적인 요금제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유튜브가 한 40여 개 국가에서는 가족 요금제라는 게 있대요. 아,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하나 가지고 몇 명이서 나눠 쓸 수가 있게 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OTT처럼. 네, 가족들과 계정 공유해서 이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없이 보는 요금제를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죠. 그리고 또 학생 신분의 이용자에게는 또 학생 할인 최대 60%를 해주는 멤버십이 있는데 이것도 한 80여 개 국가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면 유튜브 뮤직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단일 요금제로. 그렇지만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국가에서는 유튜브 뮤직 빼고 그냥 저렴한 광고 없이 보는 요금제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받은 민병덕 의원은 유튜브 가족 요금제, 학생 요금제가 없이 다 각자 서비스를 구독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니, 이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이게 무슨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당 GNI나 GDP가 얼마 이상 되면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게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요금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고. 그리고 학생 요금제도 없고. 유튜브 뮤직. 이게 유튜브 뮤직 이거 요새 스마트폰 바꾸면 이거 자꾸 뜨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 요금제를 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안 해요. 유튜브 우리 딸들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 그게 자꾸 뜨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냥 광고 봐도 재미있어요. 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